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 영화같은 국어,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자, 수능 국어 마무리, 엄쌤과 함께 영화로운 마무리라고 해서요. 하반기 국어 커리큘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새 우리가 하반기 국어 커리큘럼을 또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에 따라 공부를 또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죠? 시간 참 빨리 가죠. 뭐 잘 해왔어요? 좋은 결과 나왔어요? 좋은 결과 아니었어요? 많이도 울고 그랬죠? 지금은 또 좀 견딜만 하긴 한데 또 이것저것 힘든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와, 근데 상반기에 공부할 때는 괜찮아질걸? 뭐 국어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여유롭게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공부를 해보면요. 양이 줄지 않아요. 아는 게 많아지만 많아질수록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또 내가 잘해야 할 것 같고 또 저것도 잘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할 건 점점 많아지는데 맞아요. 상대적으로 시간은 계속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 우리가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고 와, 선생님 저 이제 들어왔는데요? 이제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걸 선생님이 이제 도우려고 지금 여기에 하반기 커리큘럼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해봅시다. 우리가 뭐 잘해야지 뭐. 잘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래서 잘 할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엄선경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선생님 커리를 잘 따라가고 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가장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치? 궁금하죠? 같이 가볼게요. 자, 일단 이제 막 공부하러 들어왔거나 아니면 상반기에 진짜 한다고 뭐 찔끔찔끔 국어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수학에 밀리고 영어에 치이고 과탐, 사탐 막 하느라고 와, 국어가 6월 모평이 이렇게 나왔네? 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또는 안녕,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는 반수생들 있잖아요. 그치? 그럼 이 친구들은 이제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문학 개념화하고 6월의 곰, 그 다음에 무비국어 더 비기닝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이거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와, 한꺼번에 3개요? 근데 한꺼번에 3개냐, 한꺼번에 2개냐, 한꺼번에 하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야 할 걸 하고 넘어가야 그 다음 단계에서 속도를 내고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다 지금 문학 개념화라고 써놨는데 문학 공부를 지금 하고 싶으면 당연히 문학 개념화는 알아야 돼요. 그럼 또 학생들이 그래. 선생님 저 1학년 때 해왔는데요. 라든가. 저 다 아는 것 같은데요. 라든가. 선생님 다른 선생님이랑 했는데요. 라든가. 아니면 뭐 저 다 아는 것 같은데요. 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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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건 선지에서 위로 올라갈 작품의 적용이 들어갈 때 거침이 없어야 돼요. 뭉침이 없어야 돼요. 중간에 지체가 없어야 돼요. 바로 어디 찾으라고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작품에서 이게 맞지? 하고 확신하고 내려와서 그게 맞았어야 되지. 그러면 문학 개념화를 정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영탄적 어조나 서리법이라든가 도노법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주객 전도라든가 아니면 무라일세라든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온 줄 알아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을 풀어서 선택지에 줬을 때 그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작품으로 찾아 올라갈 때 정확하게 이건 여기네.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었는지 여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처음 들어봤겠냐고요. 그치? 뭐 예를 들어 도노법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겠냐고 역설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겠냐고 모순 형용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겠냐고 들어는 봤지. 근데 선생님 저 항상 문학을 문제를 풀 때 작품은 이해가 되는데 선지에서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라든지 아니면 작품도 모르겠는데 선지 도움이랑 보기 도움 받아서 작품을 이해하라고 하면 되는데 적게 안 돼요. 라든지 이런 상태라면 빨리 가서 문제 풀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자자자 잠깐만 잠깐만 일단 뭐부터? 문학 개념화 하고 가실게요. 알았지? 오래 걸리는 강의 아니고요. 문학 개념화 선생님이 실제 시험에서 이게 왜 그렇게 쓰이는 거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예시가 뭔지를 되게 풍부하게 책에 다 넣어놨어요. 수업하면서도 당연히 그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 정리해줘야 될 건 다 정리해주니까 어떻게 또 변형되어 선지에 나오는지도 다 선생님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문학 개념화 먼저 들으시고 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 6월의 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 문학 개념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선지 분석에서 멈추지 않기 위해서 문학에서 선지 분석에 시간 오래 걸리면 뒤쪽이 독서 못 풀어. 화작이랑 엄매해서 시간 절약하고 그리고 문학에서 절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독서에다 쏟아보라고 해도 지금 독서 틀릴까 말까 한데 아니면 독서 다 맞아갖고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문학을 막 30분, 40분쯤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독서 그냥 풀 수가 없어요. 알잖아. 무슨 말인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문학 개념을 하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그 개념보다 내가 선지를 분석할 때 시간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또는 답을 찾을 때 와 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라는 걸 생각을 해서 만약에 그게 없었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러면 문학 개념부터 같이 알았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6월의 곱은 뭐냐면 우리가 6월 모평 봤잖아요. 6월 모평 보면서 아 평가원이 우리한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구나 라는 유형을 알았어요. 당연히 뭐 여러분들 다 어쩐 해설강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혼자 분석해보거나 다 해봤겠죠. 근데 그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가 라는 게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6월 모평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냥 답만 불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풀면 돼? 이 문제에서 바라고 있는 건 뭘까? 실전에서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어야 될까? 라는 거 있죠? 그런 실전 적용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6월의 곰이라는 강의에서 선생님이 지금 다 해놨습니다. 오래 걸리는 강의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에요. 6월의 곰은 최종 점검 3, 7일 곰 프로젝트의 1환 첫 번째입니다. 왜 3, 7일이냐고요? 3, 7일 21일이잖아요. 그치? 3, 7일 21일이거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군신화 있잖아요. 당군이야기. 거기에 곰이 호랑이랑 같이 동굴에 들어가서 환웅한테 마늘이랑 쏙 받아가지고는 저희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하고 얼마를 견뎠냐면 호랑이 중간에 도망가고 21일을 견뎠다? 3, 7일이요. 100일이 아니었어. 21일이었어요. 그 21일 동안 견디고 난 다음에 사람이 됐거든요. 곰도 버텨서 뭐 했잖아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보자. 라는 뜻으로 선생님이 3, 7일 곰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 첫 번째가 지금 나오는 6월의 곰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30보다 조금 넘는 것도 있는데 하루에 3강 일주일이면 21강을 다 끝낼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6월 모평을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하나 다 싸그리 분석을 하고 거기에 같이 선생님이 기출문제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것들 꼭 알아야 되는 유형들을 넣어놨어요. 같이 문제 풀면서 문제 푸는 법 체화해가지고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고 평가한 유형을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이거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학개념어 그리고 6월의 곰 이렇게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무비국어 더 비기닝이라고 했는데 이거 무비국어 더 비기닝은 선생님 비기닝인데요. 우리가 시험 보는 게 평가원 시험이지. 그지? 작년 수능 문제하고 2020년도 예비 시행 수능 문제에 대한 유형 정리가 여기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비국어 더 비기닝은 작년 시험 문제에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봤었던 2022년도 예비 시행 수능 문제 왜 중에 안 돼요? 평가원에서 이런 유형으로 낼 거예요. 라고 우리한테 보여준 거였거든. 그래서 그것까지 다 완벽하게 분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 기출 문제를 풀이로 들어가도 사설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변형 문제집을 풀어도 이건 평가원 유형이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아? 라고 내가 적용할 수 있으면 시간을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미 들어왔던 친구들은 다시 들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공부 방법을 알고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제 들어왔어요. 라든가 선생님 이제부터 구구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선생님만 믿을게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요거부터 먼저 듣고 그리고 본 게임으로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선생님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공부할 걸 다 못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 지어 들어가는 입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처럼 모든 걸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할 수는 없어. 그럼 뭐 대충 하고 가요? 에이 그건 아니지 말꼬리 잡지 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니네가 앞부분에 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에다가 덧붙여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들어갈 내용들까지 같이 합쳐서 효율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바탕으로 일단 기반을 닦아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뒤쪽에 있는 거 들어가는데 이게 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본 게임으로 들어가면 되고 그게 아직 아닌 친구들은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따라잡을 수 있어. 어? 그럼 미리 출발했던 친구들은 따라잡히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알지? 자 이제 지금 출발하는 친구들 따라잡을 수 충분히 있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하고 가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와 저 문학 개념을 다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라고 구걸 하는 걸 생각해봐. 우와 어떻게 그치? 지금 그래서 하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리고 아직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지만 아직 이 부분이 약하다라고 생각했거나 아직 끝내지 않은 친구들도 빨리 들어가서 이거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강의로 들어갈 수 있게 알았죠? 어차피 압축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반기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수능 11월 18일 날 볼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으로 국어 공부의 시간을 잘 잡으면서 그 다음에 효과를 끄집어낼 거냐 이거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선생님이 두 번 세 번 더 얘기할 필요가 없지 얘기하면 바로 내내가 알아듣겠지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2단계 먼저 해주시고요. 이게 단무지 하나라고 선생님이 지금 써놨는데 이거 워크북은 아예 등급이 낮은 학생들 있죠? 아예 등급이 낮아서 어우 뭐 욕하는 거 아니야? 아예 등급이 낮아서 선생님 저 이제 시작하는데요. 진짜 열심히 해볼 거예요. 많이 올리고 싶어요.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게 단무지 하나가 난이도가 중정도야. 단무지 하나가 난이도가 중정도고 여기서 배웠던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연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이 들으면서 단무지 하나가 한 달 시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한 달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달짜리로 문제 쫙 풀면서 채점하고 틀릴 거 틀리고 괜찮아 괜찮아 틀릴 거 틀리고 틀리는 거 모르는 거니까 틀릴 거 틀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다시 한 번 분석해서 자기 거로 알아주고 단무지 하나에 나와 있는 유형이랑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같은 유형 안 틀리면 되지. 그죠? 됐죠? 이렇게 일단 1단계 됐어요. 자 선생님 그럼 저는요. 이제 선생님이랑 계속 같이 공부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농축이 비해서 수능특강 운문편, 산문편 선생님 다 끝났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 강의 완강하면서 같이 완강한 친구들 있죠? 같이 지금 수능 완성도 달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맞아요. 어차피 마지막 순간까지 고농축이 비해서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선생님이 책 만들 때 진짜 고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수업만 들어도 되는 거지. 뭐 내 수업이 제일 최고니까 선생님 수업만 들으면 다 끝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게 나중에 복습이 들어갈 때 선생님 강의가 러닝타임도 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와 이거 선생님 그때 뭐라고 하셨더라? 라는 게 즉각적으로 생각나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다시 듣게 할까? 물론 선생님이 모든 강의에다 인덱스도 집어넣었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자료도 다 지금 이미 다 좋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다 수업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다 말고 깨갖고 와 그게 뭐였지? 라고 생각이 날 때 그때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강의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책에다가 다 써놨어요. 선생님 말투로 그 부분이 어떤 의미였고 줄거리는 어떤 거고 이 부분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오고 라는 거 다 써놨으니까 그걸로 정리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는 책으로 복습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반드시 교재 구입해서 구매해서 수업을 들어주시고요. 온문편, 산문편, 문학편, 수능완성 문학편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데 이제 시작하면서 6월 모평 보면서 EBS가 중요하다는 건 알았는데 선생님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교재 같은 건 되게 짧게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교재 너무 두꺼운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 니네가 그걸로 그냥 공부해. 그걸로 공부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으면 그냥 그걸로 하면 돼.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밑줄치고 외우는 걸로 시험 문제 나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보는 것들은 고전 음문이 긴 게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리고 줄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몇 줄 나와 있는 거 줄거리 굉장히 누락된 거 많고 뭐라고 말을 하긴 그렇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자습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학 교과서나 아니면 예를 들어 설명서나 이런 것 중에 줄거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든가 작가의 의도와 잘못된 이야기를 써놓는 거 아니면 여기저기 나와 있는 자료를 짜깃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가 틀리면 어차피 짜깃게 한 거나 나머지 다 틀려요. 그러면 학생들은 결국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평가원 측에서 니네 왜 이걸 이거라고 답을 했니? 이건 답이 이게 아닌데 이 책에서 봤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책이 잘못된 내용이 나와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특강 음문편 산문편 그리고 문학편 어디 가서 짜깃게 한 거 아니고 선생님이 논문 찾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입장들 맞아요. 우리가 고전 음문 공부하면 알겠지만 해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문도 마찬가지야. 문학이라는 게 왜 참 위험하냐면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에 대한 해석이 또는 등장인물에 대한 해석이 마마에 있는 시어나 식구의 해석의 문장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내가 그래서 너네한테 절대로 외우지 말라 그랬지. 너네가 나처럼 외우는 건 불가능해. 외우지 말라 그랬지.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 하더라도 신나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희 다 하는 거야. 그냥 읽지 말고 질문 문제 풀어. 이게 아니라 문제하고 질문하고 다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항상 신중하게 결정을 해라. 라고 선생님이 수업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던 이유가 어떤 기준을 주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입장이요. 가장 기본적으로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했으니까 교육과정 나와 있는 거 문학교 가서 11종 그 다음에 EBS 그죠. 이거의 기준을 둬서 기출문제 여지껏 나왔던 거에다 기준을 둬서 여러분들한테 문학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선생님이 잡아주는 게 선생님 목적이다 보니까 교재에다 굉장히 힘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교재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도 할 수 있고 교재 통해서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고농축이베스 수능특강 운문편 산문편 그리고 문학편 그리고 단무지 둘은 913문제거든요. 얘는 좀 어려울 거예요. 얘는 좀 어려워요. 얘는 좀 어려워서 평가원 그 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에 일부 사관학교랑 경찰대학교에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무조건 그걸 풀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기출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해 문제의 경우는 이런 거 봐야 되는데 기출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나와 아니고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갖고 와서 선생님이 실어놔서 단무지 둘을 구성을 했거든요. 단무지 하나도 한 달이고요. 단무지 둘도 선생님이 한 달로 딱 만들어놨어요. 31플랜으로 만들어놔서 위에 있는 거 수업이랑 같이 병행하세요. 얘는 다 듣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수업은 수업대로 들으면서 문제풀이 연습은 문제풀이 연습대로 해야 돼요. 앞에서 문학개념으로 정리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정리한 거 내용에다가 수업에서 배웠던 선생님한테 얻었다는 지식들을 바탕으로 단무지 둘을 적용해서 풀어주시면 위에서 배웠던 내용은 배웠던 내용대로 정리할 수 있고 문제 유형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따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가시면 돼요. 수능특강이랑 그리고 수능완성이랑 어떤 걸 먼저 가면 좋을까요? 수능특강 같은 경우는 다 합치면 한 180편 200편 정도 작품이 되고요. 수능완성은 한 42편이에요. 딱 42편이에요. 웨이 그럼 수능완성 쪽에 마음이 기울지. 근데 이거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가 전반이 깔려 있어야 돼. 이걸 먼저 깔아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능완성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수능완성은 작품 수가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빨리 정리할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여기에다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수능완성으로 내려오시면 되고요. 수능특강 운문편 같은 경우는 고동축입에서 수능특강 운문편은 아무래도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운문이기 때문에 표현법이라든가 아니면 단어 뜻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서 내용을 봐야 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필기를 해야 돼. 필기를 정확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딱 잡고 흠 하고 들었으면 좋겠고요. 수능특강 3문편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국룰 아니에요? 그치? 어 뭐가? 어 우리가 다 그렇게 정해놓은 거 아닌가?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EBS 수능특강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특히나 3문편을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밥 먹는 건 기본 룰 아닌가? 맞잖아 그치? 점심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밥 먹어요? 아니야. 선생님 있는 곳으로 찾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점심 먹으면서 선생님 강의 틀어놓으세요. 알지? 선생님이 달리 영화 같은 국어겠어요? 예. 한 번에 딱 여러분들한테 내용 정리할 수 있게 해주니까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3문편 계속 들으세요. 하루에 쪼개가지고 한 강의를 하루에 쪼개가지고 일단 그 하루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 3문편 그냥 들으시면 돼요. 선생님 필기 안 알아요? 제일 좋은 건 필기를 같이 하는 거지. 근데 필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핵심 정리 다 써놨어. 핵심 정리 보면서 마지막 마무리로 한 번만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만두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엄쌤 만도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서 그걸로 또 한 번 정리해 주시면 머릿속에 줄거리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다 잡을 수 있게 놨으니까 5문편은 딱 시간 재고 들으시고요. 3문편은 시간 날 때마다 밥 먹을 때 이동할 때 잠자기 전에 공부 안 될 때 그걸로 또 한 번 정리해 주시면 머릿속에 줄거리 그리고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다 잡을 수 있게 놨으니까 5문편은 딱 시간 재고 듣고 들으시고요. 3문편은 시간 날 때마다 밥 먹을 때 이동할 때 잠자기 전에 공부 안 될 때 그리고 조금 더 듣고 싶을 때 그때 3문편 들으시면 돼요. 수능완성 문학편은 아예 한 책에다가 수능완성 문학에 운문이랑 3문을 다 넣어놨거든요. 운문은 앞부분에서 하고요. 뒤쪽에 3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뤄놨고 하나도 빠짐없이 넣어놨으니까 이걸로 총해서 문학 끝내세요. 되죠? 문학 19문제 이걸로 끝낼 수 있게. 작품 정리는 다 끝난 거예요. 개념 정리랑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인데요. 독서는 뭐 워낙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독서를 어떤 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요것도 해보고 그것도 해봤는데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선생님을 찾아오더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된다고 그러는데 선생님 첫째 어떻게 하면 좋죠? 저 독서 19문제 다 맞아야 돼요. 독서 19문제 최소한으로 진짜 한두 개까지는 모르겠지만 다 맞아, 선생님. 저 진짜 제일 높은 점수 맞아야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다 길을 잃은 너를 위한 독서 노트라고 했어요. 잡다한 도구 안 써요. 그냥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실전 시험장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물론 공부 많이 하고 들어갔죠. 근데 그 지문 내가 아이고 초면이 아닙니다. 구면입니다. 라고 말하기 몇 개나 있겠어. 그치? 대부분의 경우는 다 초면일 텐데 그 초면 지문을 그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서 이런 도구 저런 도구 칼 많이 가져가서 여호 다 끝내가서 어떤 걸 써야지? 모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에 익숙하게 하나라도 제대로 가지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80분 내에 독서 문제까지 싹 다 풀고 그리고 OMR 카드 마킹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냥 어디 가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 시험 잘 봐야지. 그치? 그거 다 끝낼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독서 노트 기본편 일단 먼저 들어가고요. 기본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강의가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난도 지문이라고 하잖아요.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일단 6월이라든가 9월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수능 문제 6월, 9월 쪽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긴 했는데 그때 나왔던 어려운 지문들 있죠. 그거 같이 풀어보면서 봐, 선생님이 알려주는 문제 푸는 방법은 이거야 라고 연습하는 게 기본편이에요. 그래서 기본편 아 저 독서 실력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 잘 못해요. 그러면 기본편부터 먼저 들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그런데 항상 뭐 일치, 일치 문제 이것도 잘 틀리고요. 어떤 경우엔 보기 문제도 틀리고요. 어떤 때는 제가 독서 지문이 3개가 나오면 그중에 2개는 잘 푸는데 마지막 찍었던 건 전부 다 틀리고 막 이래요. 실력이 들쭉날쭉해요. 막 이래. 아예 기본이 없는 노베이스예요. 그러면 기본편부터 들으시면 되고요. 노베이스는 아닌데 들쑥날쑥해요. 라고 들어가면 그러면 심화편부터 들어가시면 돼요. 무슨 사이가 있냐면 기본편 같은 경우는 권한도 문제로 통해서 문제 푸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요. 심화편 같은 경우는 총에서 96편의 지문이 실려있거든요. 응, 선생님이랑 다 같이 볼 거예요. 96편의 지문이 실려있는데 94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예비시행 수능 문제까지 수능만 뽑았어요. 그래서 평가원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가원의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수능 문제로 나왔던 독서 싹 다 가지고 와서 배운 대로 푸는 연습해 볼 겁니다. 그러면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설명 듣지 않아도 본인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단무지 셋도 있어요. 단무지 셋은 실력 증진 편이라고 해서요. 6월 그리고 9월 우리가 평가원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미안, 교육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 다시 한번 연습하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금 시간도 별로 없는데 우리 남아있는 시간 동안 평가원이 우리한테 어떤 문제를 주는지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유형이랑 문제풀이 방법은 완벽히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이랑 9월 기출문제에 쫙 선생님이 뽑았어요. 뽑아놓고 보니까 한 20년 치 되대요. 그래서 이거이랑 같이 이제 실력 증진 편으로 앞에서 기본 편 연습했던 내용으로 심화 편 적용 들어갈 거고 그럼 기본 편에는 교육청 것도 있고 그다음에 6월, 9월 모평도 있고 그랬으니까 이걸로 일단 유형은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능에다 적용을 해보면서 평가원이랑 이제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실력을 완벽히 기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력 증진 편 들어와서 역시 평가원 문제로 혹여 우리한테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예상 못할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왜 6월 모평 봤을 때 봤잖아. 시험지 딱 펼쳤을 때 두근두근 시험지 딱 펼쳤는데 거기 문학이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 독서가 기다리고 있었지. 헐! 그랬잖아요. 그렇게 놀라지 않게 유형 우리가 평가원이 만든 건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가원 유형으로 마지막 마무리할 수 있게 실력 증진 편까지 해서 독서가 하나, 둘, 셋, 3단계로 되어 있고요. 이거 다 하고 그냥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면 뭐 더 할 거 없습니다. 진짜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선택과목에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공통영역만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엄쌤의 정밀한 화작 분석 노트라고 해서 이미 완강되어 있는 강좌입니다. 이거 통해서 그냥 화작 끝내시면 돼요. 예, 여기에 문제 푸는 법 유형별을 싹 다 나눠 놨기 때문에 여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화작 분석 부분, 화작에 있는 관련된 이야기는 뭐 틀릴 거 없이 중요한 건 이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디를 읽고 어디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문제 푸는 방법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잘 풀 수 있게 화작 분석 노트에서 선생님이 이미 다 준비해놨으니까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 뽑아서 연습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이제 언매인데 엄쌤의 언매 노트입니다. 이미 이제 엄쌤의 언어 노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 부분에 관련돼서 문법만 관련돼서 작년 버전이 있고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문법을 잘 못하는 친구들인데 6월 모평을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언어도 문제인데 언어만 문제는 아니더라. 너네 매체도 틀리더라. 음 그래서 매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중점적으로 좀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데 라고 느껴서 엄쌤의 언매 노트라고 했고요. 달려라 언매라고 썼어요. 선생님이 이 강의는 지금까지 쫙 공부해왔던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친구들을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네. 그런 강의들은 그냥 뭐 여러분들 들은 대로 지금 이미 정의가 됐을 테니까 기출 문제 풀면서 마지막 실력 완성해 가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라 매체를 많이 틀려요. 라든가 아니면 선생님 저 언어 부분을 이제 시작하는데요. 선생님 저 화장이었어요. 이제 언어 시작하는데요. 라든가 선생님 저 언어 선택자였는데 언매 선택자였는데 지금까지 공부 제대로 안 했거든요. 대충 그냥 전에 알고 있는 걸로 해봤는데 실수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엄쌤의 언매 노트가 데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엄쌤의 언매 노트나 아니면 엄쌤의 정밀한 화작 분석 노트로 화작 그리고 언매까지 잡으시면 되겠고요. 음 엄쌤의 어휘 노트예요. 이거는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이상한 거 틀리는 건 내가 참지를 못하지.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나중에 와 틀려도 틀려도 이제는 뭘 틀리네. 어휘를 틀리네. 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엄쌤의 어휘 노트가 있습니다. 개출문제나 나왔던 어휘 부분 있잖아요. 싹 다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문제 푼는 부분 알려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그거에 관련된 어 문제만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어휘 정리 끝낼 수 있게 선생님이 만들어놨으니까 선택 관문 공부하시고 영역 공부하시고 그 다음 본인 약한 분 엄쌤의 어휘 노트 통해서 채워주시면 100점 맞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9월의 곰 그리고 엄쌤의 문학노트 문제풀이 편 엄쌤의 문학노트 현대시 편이라고 선생님이 지금 써놨는데요. 9월의 곰은 이 과정 그대로 이제 따라가면 여러분들 아마 이제 9월의 곰 들어갈 때가 올 거예요. 최종점검 371 곰 프로젝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9월의 곰이라고 해서요. 9월 모평 끝나고 선생님이 9월 모평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앞으로 평가원 문제 마무리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가 되겠고요. 당연히 들으셔야겠죠. 그죠. 왜냐하면 최종점검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방법이 익히는 거니까 그때 양측이 들어가서 뭐 그 전부터 이미 양측을 하고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문제풀 때 다시는 이 문제를 안 풀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에 끝내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문제풀이법 여기서 한번 정리해볼 테니까 9월의 곰 들으셔야 되고요. 엄쌤의 문학노트 문제풀이 편은 아마도 이 앞쪽에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헌심이 지금 찍고 있는 게 하반기 커리큘럼 찍고 있는 게 지금 이제 6월 마지막 날이니까 앞쪽에 7월 그때쯤이 이제 아마 나올 거야. 나올 건데 여기다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지금 앞에서 고농축 EBS 수능특강 온문편 그 다음에 산문편 그 다음에 수능완성편 하면서 뭐를 익혔잖아. 작품을 되게 많이 익혔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본 목표대로 만약에 목적대로 간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문학작품은 정리가 다 끝난 상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시험 문제 그나마 이게 아니라 이거 이외에 다른 작품을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배운 작품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내가 제대로 배웠으니까 다른 작품 처음 보는 거에도 적용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적어도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라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 문학문제 어떻게 풀까 실전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까 라는 거 문제풀이 방법을 우리가 엄쌤 문학노트 문제풀이 편에서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엄쌤 문학노트 현대시편은요. 선생님이 이제 문학노트 시리즈를 계속 찍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적형으로 이렇게 하나 쌓고 둘 쌓고 셋 쌓고 버전을 1, 2, 3, 4 해서 겹치는 작품 없이 선생님 목표는 뭐냐면 그냥 문학을 선생님 강의에 들어오면 작품이 다 있어. 다 쌓아놨어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백화사전식으로 쭉쭉쭉쭉 뽑아서 들을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현대시가 작년에 선생님이 그걸 촬영을 못했어. 그래서 올해도 이제 너에게 바빠가지고 엄청 바빠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못했었는데 왜 이렇게 현대시를 못해? 현대시를 도저히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 와 그래서 엄쌤 문학노트 현대시편 근간으로 빠르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배운 EBS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배웠지만 배웠지만 현대시는 그래도 힘들어요 선생님 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을 위해 현대시편 강의까지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쫙 선생님이랑 같이 하반기에 달리면 되는데 이거를 다 하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아니 지금 시작하고 있으면 그만큼의 시간은 투자해야 되지만 너한테 꼭 필요한 거 뽑아서 들으면 되고 내가 지금 이거는 하반기 커리큘럼으로 선생님 강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 라고 알려준 거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 선생님한테 와요 게시판으로 거기 조교 없어요? 상담실장 없어요? 선생님이에요? 다 나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상황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다 뭐뭐뭐뭐 들으면 돼? 라고 알려주니까 지금 여기서 커리큘럼 들어서 와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그럼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맞춤 커리큘럼 만들어 가면 되죠. 문학노드 현대시편까지가 되겠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죠. 파이널입니다. 네 상상 모의고사랑 같이 할 거예요. 상상 모의고사 측에서 이제 문제를 선생님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고고 모의고사 문제를 우리가 마지막 파이널 문제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내용들 어떻게 실전에 적용할 수 있을까 라는 거 한번 연습해 보고 마무리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파이널까지. 자 그래서 문학 개념화부터 시작해서 시작부터 언제까지? 끝까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커리큘럼을 쫙 말씀을 드렸고요. 이 중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본인이 어디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면 다른 데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요. 게시판에 선생님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얘기하고 커리큘럼 조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걸로 같이 공부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눈은 얘기하지만 늘 항상 얘기합니다만 조금만 더 온 마음을 다해서 버티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결과가 올 겁니다. 조급하다고 너무 빨리 가다가 자빠지지 마시고요. 놓치고 가서 다시 돌아와서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요. 할 거 지금부터 차분히 매일 꾸준히 해나가면 그거는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혼자 가지 않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갈 거니까 혼자 가지 않게 선생님이 손 꼭 잡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수능 날까지 그대로 이끌어줄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기를 또 공부해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봄날은 이번 연도의 봄날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또 영화로울 거예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 이제 커리큘럼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마지막에 좀 말이 엉켰네. 자 어쨌든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내용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게시판에 왔고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공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해왔던 친구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번 우리 버텨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도 해봅시다. 어떤 결과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죠? 그리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거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지막 선에서 이제 마지막 끝까지 마무리로 갈 거니까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지 잘 한번 챙겨봐서 최선의 결과 가장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각 강의에 강의에서 선생님 또 만나고요. 게시판에서 선생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게시판으로 오세요. 게시판으로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